오늘같은 날 장어나 맥이 바가 잘 어우러져 비옥을 안 다음에 흙탕물 내려올 때 흙탕물 내려올 때 이쪽에 잡읍니다 장어 잡으면 좋고 맥이 바가 안물을 한번 잡읍시다 미끼를 청질하겠을겁니다 이 사은 다 팽이가 엄청 많이 남아 있었네 이거 약간 그지? 다 팽이가 엄청 많이 나와 있네 여기다 대기 여기다 대기 여기다 대기 어? 아 새끼다 귀엽다 귀여워 야야 너무 작아 그래도 큰 놈들이 여기 있긴 있는데 좀 크지 지금 뒷바닥에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있다 좀 굵은 놈이 있으면은 깨가지고 닮으면 되거든 이거 근데 자칭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건드리면 다 떨어진다 건드리면 다 떨어집니다 건드리면 다 떨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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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아 여기 놀인다는 느낌이예요 아 이거 딱 건드렸는데 이제 입지로 타이밍이 됐습니다 오늘같이 비용을 한 다음에 입질이 또 활발하거든요 시원하죠 진짜 좋아요 형광등 근데 이게 지금 앞에서 낚시하고 계셔가지고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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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건드린 거 아닙니다 입지로 올 때가 됐어요 진짜로 4번 5번은 멀리 안 늦었습니다 가까이 늦었습니다 비가 또 오네 여기에 뭐 한번 좀 있겨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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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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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5번 4번 5번 5번 갔어 어 맞지 이 초리대가 워낙 바빠 돼가지고 나은 놈들은 지금 이렇게 소리 못 내거든 다 찐을 그냥 완전히 먹을 때까지 나가려고요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멀리 안 가요 정신형이 목줄께 Eg 해 놔 가지고 움직이지 정신형이 목줄께 약해서 웬만해서 빠진 않아요 너무 행복한 bli 이틀 오고있어 지금 어! 아까워 이모야 이모 먹엄다 먹엄다 이게 어우 짜보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김만 먹어도 짜네 우리도 삼모치리도 좀 있으면은 또 저기 가거든요 장가 가거든요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낚시의 최고 큰 적은 마누라 내 마누라 뭐 비 비 그 다음에 뭐 어 내림수위 뭐 추위 이게 아닙니다 절대 낚시의 가장 큰 적은 마누라 입니다 크으 아 그렇죠 마누라가 신랑이 옆에 없는게 더 편해 편해야죠 좀 지나면은 신랑 옆에 있으면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 좀 나가라고 집에 밖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쫓아 보냅니다 네 예 그렇죠 그 아직까지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저는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놀러가자고 차 데리고 나가야되요 이제 한참 저 크라이 라가지고 저는 예 애들도 크고 그러면은 예 이제 집에 있으면은 좀 더 싫어하죠 밥 챙겨줘야되고 빨리 저거 낚시를 가든가 어디 기 나가라고 쫓아 보내줘 그때 되면 또 서글플거 같대 서글플거 같습니다 아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낚시를 가고 싶은데 계속 못 가고 또 제가 붕은 아시아 하다보니까 보통 1박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허락을 안해주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예 각서를 한 다섯장으로 썼을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비고 에 그럼 각서 써 아저씨 써 어 씁니다 각서 씁니다 딱 써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지장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 가면은 절대 이제는 안간다 귀신도 씨 전화 오네요 유빈아 유빈 나 종이 자르고 있어 뭐하고 있어요? 종이 종이 자르고 있어요? 네 어 어 이구 손조심해야돼 어디야? 어 낚시하고있지 뭐 어? 낚시하고 있어요 쥐빈아 빨리 들어가라니까 왜 안들어가? 아 이제 좀 하다가 할라고 들어갈라고 에 유빈 손조심해야돼요 네 어 아이구 착해라 유빈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 어 감기 걸렸어? 응 어 어 얼마전에 감기 걸려가지고 안 났었나? 또 걸렸어? 나 나름 갱 걸렸는데 뭐 걸렸어 응 어 어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다 다 할거야? 이제 밥먹는거야? 아니 유빈이는 밥 다 먹었고 이건 내 밥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맘바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닦아 바다에 고 너무 추워서 빨리 아빠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 네 굿바이 굿바이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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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하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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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요 이제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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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아아 일상생활 이게 일과입니다 제일 가장 큰 하루 일과 중의 제일 큰 일과입니다 고통하고 욕먹고 역좀 먹고 그러고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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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녹이네 이제 아아 통화하고 욕 욕먹기 전까지 좀 긴장되고 그러다가 욕먹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크아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이제 내 세상이다 각서에 각서에 각서를 한 달짝 썼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안 가겠다 스물 한 달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한 달 두 달 동안 조용히 예 지냅니다 그러다가 또 어 또 날짜를 잡아요 그땐 그땐 소원